래퍼 양키 래퍼 양키 안녕하세요 양키입니다 오늘 여기 왜 왔죠? 수라니가 오늘 제 공연을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아까보다 좀 크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아시죠 퍼플라이트 그리고 미러 밤 속에 빛은 날 웃음 어때요? 어떻게 이런 분석을 제가 알게 됐는지 인터뷰는 망한 거 같아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해도 공격하는 입장이거든요 서로 인터뷰하면 넌 전화를 이렇게 해야겠냐? 저는 사실 카메라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요? 네 잘 못 봐요 카메라를 안녕하세요 양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는 거 같아요 셀카는 작지 했잖아 제가 좀 앞으로 더 갈게요 제가 셀카봉을 처음이라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우리 가족이에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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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빈입니다 프라이머리입니다 수란씨 이번에 앨범 준비하시는 거 들어보신 아 들어봤어요 어떤 거? 오빠도 같이 참여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못 들어봤어요 아직 못 들어봤는데 두 곡 중 한 곡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엄청 좋은 곡이고요 곡은 진짜 짱이에요 최고 최고 오빠 식상한 말 말고 미친냐 그냥 음악이 미치하는 노래 같아 두 곡이 처음 어떤 댁에 작업을 봤는데 박혜원님 활짝 듣기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스타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스타일은 천재 굉장히 한눈이 없는 새로운 스타일을 한 친구구나 라는 느낌을 시켰어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제 말에 공감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